유얼 메리 카인 워우 직원분이 티켓을 온라인으로 해준다고 어떻게 네? 오케이 오케이 어? 이름이 왜요? 이름이 왜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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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죽으라고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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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하루하루 하루하루 뭐야 우리 직원이 이렇게 해주니깐 마이 폰? 코리아? 마이 폰? 코리아? 마이 폰 이메일 유엔 오케이 오케이 전 이사야 그래? 예예예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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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네 이메일 오케이 아아 아 원 땅 원 땅 원 땅 원 땅 마이 폰 수수료에 대해 준다 음 아 foster 예예 어헌드레 내가 아, 여기다! 아, 이쪽으로, 다시 가 오,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처음서부터 얘기를 하던가 그냥 아, 아, 안녕하세요 오, Good morning Good morning! 사람이 되게 많네 그룹, 유하이 티켓? 자, 인자인다 할께요. 입구에 왔는데 와, 진짜 너무 아름다워. 그리고 이거는 뭐라고? 저쪽은 나가는 곳이라고 써져 있는 문이 정말 이쁘 나무 크기가 장난이 아니야 아무래도 이거 만들면서 같이 키워지지 않았을까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장인들 한 2만명을 끌어 모아가지고 한 땀 한 땀 손으로 다 만들어졌다는 그 하지마을 와, 그냥 입구부터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또 그림에서 보는 거 하고 또 사진 이런 데서 보는 거 하고 또 직접 와서 볼 때 하고 완전 저쪽도 일부러 저도 왔는데 정말 이쁜 것 같아 일부러 제가 사람 없을 때 온다고 왔는데 사람이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아 뭐라고 써져 있는데 모르니깐 통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요 아 아니 아니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진에서 또 보던 색깔하고 또 완전 틀려. 와 진짜 너무 너무 신기하고 이쁘다. 보면 볼수록 계속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야.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아예 몰라버리면 아 정말 멋있다 이쁘다 그러는데 진짜 이거 궁금해가지고 유튜브 채널에 보니까는 KBS 뭐 EBS 뭐 이런 데에서 아주 자세하게 역사와 만든 뭐 이런 거를 자세하게 좀 잘 제작된 것들이 몇 개가 있고 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올린 것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궁금해가지고 다 찾아보고 다 이게 내 나름대로 숙지를 하고 오니까는 더 그냥 되게 웅장하고도 엄청난 것 같아. 여기가 안좋아 진짜 너무 ministr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대가 갈수록 계속 와와만 나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 거기서 뭐하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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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을 벗고 신발을 벗고 신발을 벗고 신발을 벗고 평일을 벗고 신발을 벗고 유 포토 포토 유 포토 유 포토 유 포토 오 오케 오케 동행이 또 생겼어 동행이 또 생겼어 야 여기 아니 진짜 이정표를 샀으면 줘야 될 거 아니야 군인하고 경찰하고 짜고 저기 와서 사 가지고 오라고 원래 사는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표 사면은 그냥 다 표 산 사람 다 주는 거구나 정말 대단하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아 근데 진짜 조각이 정말 예술이야 20년 이상이 걸릴만해 와 이거를 하나하나 끼워 가지고 맞춘 거야 와 이거를 하나하나 와 진짜 베리베리 뮤디풀이다 이거 그레이트 그레이트 근데 여기 조금 있겼네 어우 진짜 땅이 오네 이걸 오늘 대리석 위에다가 대리석 위에다가 요거를 요거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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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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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가지고 지금 따 왔던 거 와 진짜 아 예 5 5 와 진짜 뷰티플 컬러인 것 같아 뷰티플 컬러 와 진짜 이렇게 이쁠 수가 있나 근데 또 아까 하고 또 해가 떴을 때 하고 젖을 때 하고 아침에 동 틀 때 하고 또 지금 하고 색깔이 완전 틀린 것 같아 네 이거는 느낌의 돌이 움직이지 말라고 젤 가위로 해가지고 쇠기를 받아 오는 건가 아 아 오.. 오늘 우리 함께 보도 프로그램을 받아볼게요. 유튜브 growth 영상은 없습니다? 사슴? 네 괜찮아 한국인 유튜버 하하하하 와 진짜 이 친구가 딱 만났으니까 그나마 한바퀴 돌면서 자연스럽게 사진도 서로 찍어주고 했지만 이거 혼자 왔으면 이거 진짜 하휴 그래서 돔 안에는 무게중심을 줄이기 위해서 텅 배웠대요 텅 배웠대요 근데 아까 그 왕 그 부인 둘째 부인 둘째 부인의 묘하고 왕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페이크라고는 얘기를 안 하더라구요 진짜 묘처럼 얘기하더라구요 진짜는 지하에 있다고 들었는데 아 근데 가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네요 아침에 사람이 많고 지금이 좀 뜨거워지기 시작하니까 반대로 사람이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김치 좋아해요 김치 좋아해요 김치 좋아해요 바이바이 아 이제 나갑니다 아 이제 나갑니다 아 이제 나갑니다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